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 이런 원피스 입은 것 같지 않아? 너무 추워가지고 엄마 송송아도 불렀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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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거쪽에 있는 전망입니다. 여기 정보가 있는데, 정보가 봤네요. 정보가 봤네요. 연주ania 가려는 오늘도 영상인 시원한 연주입니다. 여기에서 사진을 찍고 이 정원을 어떻게 다 꾸몄을까요? 너무 크고 예쁜데 이 정원을 어떻게 다 꾸몄을까요? 너무 크고 예쁜데 여기가 또 다른 모네의 작업실인데 지금은 기념품 샵으로 바뀌었거든요 얘네는 뭐하는 데 쓰는 거지? 보석감 보석감 와 아 렌즈 알지? 이쪽에 유명한 저거를 피슈 저것도 하나 먹어볼게요 먹자 아 뜨거 생각보다 많이 느끼하진 않네 나이가 진짜 간단한 옷이 향길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고흐의 집 갑니다. 그래도 차 타고 이동하니까 편하다. 이제 고흐의 집 갑니다. 저희가 이제 이 기도 산책을 하게 될 건데 일단 산책 시간은 한 시간 정도 걸릴 거를 예상을 하겠습니다. 일단 비가 오니까 조금. 암에 남아. 고흐가 탈 수 있다. 까마귀가 나는 일이다. 지금 생각나? 까마귀가 나는 일이다. 생각 안 나? 고흐 거짓말 중에? 밀밭에 까만 까마귀가 날아가는 그림 있잖아요. 단계에서 좀 더 잘 지켜봐요. 자락단을 들어가 보면. 자락단 건물네. 진출시 관계로 물어보셨을 보내는 거. 됐어요. 고흐가 고흐가. 받고 있어요 저걸 9.5 유로 씩 내고 갈 그건 아닌데 요 중간에까지는 들어올 수 있거든요 다 보여 너무 예쁘죠 이렇게 반대로 돌면 여기 대우나예요 짠 이게 오늘 비가 와가지고 너무 마음 아프다 아 이것도 봐야 된다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엄마 같이 가 아유 시간 다 잘 썼다 이제 봄봉으로 들어갑니다 비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신발도 축축하다 못해 아주 척척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가볼 수가 없어서 저기 정원 안 들어가고 저 앞에 라운드에 가서 양쪽 다 찍고 왔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엄마 프랑스 이탈리아 탑3만 매겨 봐봐 좋았다가 탑3? 어 3위 봐서 3위 3위? 에펠타 에펠타 자 베르사유 공전 공동입니다 지훈아 이 지붕 위에 있던 게 원래는 24K 였대요 이제는 새로 보수 공사해서 나 우유가 이렇게 받아올게 와 진짜 옛날에 우용할 때 배우던 걸 여기 와서 보네요 전자가 그리는데 3년 걸려고요 여기가 헤라클레스에 가 여기가 아폴로의 방이래요 와 여기가 아폴로의 방이래요 엄청 화려하다 진짜 아폴로의 방이래요 하 하 이거 거울의 방이래요 우와 우와 이거 작았어요 작아니다 어머 어디 갔지 우와 아까 보호나에서 바라봤던 공간이 거기 거울의 방이었어요 거울의 방은 진짜 펑라의 방이래요. 진짜 너무 화려하다. 정원을 사랑하는 자. 결진한다. 저희 엄마가 정원 가꾸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맨날 코트 엄청 타고 신고 동료도 너무 많이 하고 그래서 정원에 엄청난 집착을 보여요. 맛있다. 먹고기도 맛있어. 비가 와. 맛있어. 얘는 치즈인 것 같은데? 응. 이거 요구르트 아니고 발사믹 소리베다. 이거 안 흘리기 좀 싶다. 오리 호기 스테이크인 거지? 아닌 것 같은 느낌으로. 먹어봐. 냄새가 너무 좋다, 엄마. 맛있을 것 같아. 오리야, 엄마. 아니, 오리 맛이 나잖아. 너무 맛있다. 오빠야, 바쁘잖아. 왜? 됐어. 맞아? 엄마. 엄마. 너무 맛있는데? 엄마 이거 좋아할 것 같은데? 문어다, 이거? 이거 너가 그냥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근데 이것도 맛있어. 맛있어? 응. 너무 맛있어. 자, 일단 바꿔야 할게. 차가운다. 차가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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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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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물로 샤워하자. 오늘은 샤워를 깨끗하게 하고 내일 발전비를 하는 거야. 추워, 추워. 흑. 허 merchandise. 그랬어. 젊은러군요. 부담수도 있고. beh, 빛뱁. divulgel dominant. 영어로 고르실워. 엄마다. 그것은? 엄마가 안 보내. despite having a movie set of mask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